안녕하세요. 바로의 아카데미 TAD입니다. 오늘은 바로하는 딥러닝 캠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딥러닝 공부가 처음이신 분들, 프로그래밍 언어가 처음이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고 딥러닝을 공부하고 싶은데 코드 단계까지 조금 깊게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획된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듣고 나시면 딥러닝으로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는지,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 강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딥러닝 코딩을 하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그것도 세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런 부분에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저희가 만든 서버 내에서 접속을 하시면 그런 환경을 다 구축해놨기 때문에 바로 코딩 실습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그건 좀 참고해서 강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해볼까요? 첫 번째로 이제 파이썬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 파이썬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가 파이썬입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이냐 하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노트북에 나와 있는 글이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딥러닝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 그러면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연산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줘야겠죠. 그런데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컴퓨터는 0과 1로만 해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0과 1로만 명령을 내린다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인간과 비슷한 언어를 하나 만들고 그걸 통해서 컴퓨터의 명령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달하는 메시지를 0과 1로 변환을 해주는 작업을 하고 컴퓨터에 전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랑 이제 컴퓨터 간에 컴퓨터 사이에 이렇게 명령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 대한 설명 잠깐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제로 코딩하는 부분은 여기 네모박스, 녹색깔 네모박스 셀이라고 하는 부분에 코딩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고 이걸 이제 셀이라고 부릅니다. 셀에는 이제 모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파란색이 됐을 때는 지금 이제 커맨드 모드라고 하고 실제로 코드를 할 때 이 셀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녹색으로 변합니다. 이게 이제 에디터 모드라고 해서 코딩이 직접적으로 작성을 할 때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셀을 실행시킬 때는 여기 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단축키는 쉬프트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셀 이제 만들어서 사용할 때는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주면 되고 여기 이동할 때는 여기 화살표 하면은 셀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셀 삭제할 때는 여기 가위표 눌러주면 삭제가 됩니다. 저장할 때는 디스켓 모양 눌러주시고 처음부터 셀을 전체 다 실행시킬 때는 빨리 감기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컴퓨터 연산을 명령을 내릴 때 무엇을 연산시킬 건가를 정의하겠죠.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게 자료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료 중에는 숫자, 문자예요. 숫자를 가지고 연산을 사용하고 문자, 그 다음에 불값이라고 해서 트루 폴스 값이라고 해서 0과 1에 해당하는 값을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묶어서 자료형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변수로 선언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변수로 선언한다는 것은 저희 수학을 배울 때 보면은 a, a는 3, b는 5,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8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 a를 3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b를 5라고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a, b를 가지고 연산을 사용하게 되죠. 이때처럼 a를 3이라고 해주고 b를 5라고 해주는 게 변수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변수를 선언할 때 기억해야 되시니까 아는 3이라고 할 때 우리가 수학에서는 a와 3이 똑같다는 의미로 이런 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코딩에서는 3이라는 숫자가 a로 할당된다. 변수로 사용이 된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수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